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 그리고 전교육 과정 이수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12년 특례 학생들을 위해서 특히 리터니 인포 사이미 내부의 리터니 인포 팀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서울대 입시를 돕고 있습니다. 서울대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2 관련해서 서류 컨설팅 특히 지원할 때 있어서의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울대 입학 합격 영광을 누리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